엄마가 성분이 굴러러 가면 아기가 운자나가 집을 보고 오다가 눈 감고 해야 돼 배 밑에 조금 나오고 눈 감고 눈 감아야 된다니까 평소에 좀 느끼는 소리에요 잠을 워낙 앉아서 두명 자세요 두명 자세요 두명 자세요 두명 자세요 두명 자세요 두명 자 토론은 안 바르고 오일이만 바라도 돼요 어.. 넌 토론도 안발르지 토론도 안발라 저는 원래는 저는 원래 후기가 오일, 수딩제, 오일 다음 토너 다음 수딩제, 크림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게 원래 그게 기본 그런 건데 저는 오일이랑 수딩제만 발라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인정인 것 같아요.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노래? 노래 자장자장 이거는 제가 많이 해주는 거라서 기가 빠는 것 같아요. 꼬나님이랑 똑같네? 그러니까 말도 많이 걸어주고 많이 대답해주고 계속 저는 노이한테 말을 걸지 않고 걸고 거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말이 빨리 는 것 같아요. 오 조심해. 오늘 하품한 거야? 오늘 하품한 거야? 하하하하 하하